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대하고 고대하시던 이 심화이론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심화이론서와 관련돼서 제가 충분히 오리엔테이션 또 강의 중에서도 이 심화이론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고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그러한 내용들을 잘 못 들으신 그런 수험생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심화이론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화이론서는요 다른 것과는 좀 다른 차별화가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라든가 다른 사이트에서 이 한국사 부분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차별화된 부분이 있느냐 굉장히 파트별로 즉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있다라는 얘기예요 테마별로 구성이 되어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사실 심화적인 내용이 그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질 않아요 몇 문제 나오냐면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 네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지만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네 합격의 고지에 여러분들이 선점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의 분들이 한국사 공부하시면 80점 정도 받거든요 그거 받자고 여러분들이 정말 죽어라고 공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어디에서? 이 세, 네 문제 맞추는 거기에서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세, 네 문제 심화적인 세, 네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파트별로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테마별로 한국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고 있으니까 여기 쭉 보시면 이제 정치 그죠? 그 다음에 경제 아마 여러분들 교재 4페이지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죠? 네 통치체제가 나와있습니다 통치체제 통치체제가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문과 문화가 나와져 있습니다 학문과 문화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불교 불교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 그 다음에 독립운동, 독립전쟁 독립전쟁 이렇게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료를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 사료들을 풍부하게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부하실 때에 여기에서는 정말 심화적인 내용만 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정치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정치 부분을 볼 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앞서서 어디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냐면 요약집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통사별로 쭉 해가지고 사실 이 요약집도 거의 심화이론서 내용 분량의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말만 요약집이에요 여기서 다뤄졌기 때문에 여기 정치 부분은 정말 압축정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왜 설명을 잘 안 해주시지? 이런 부분들 정말 답답하시면 질문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릴 테니까 질문하시기 바라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이 잘 안 되신 거예요 학습이 안 되신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디 요약집 내용을 참조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나머지 부분들이 테마별로 쪼개져서 공부를 할 때에 심화적인 내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를 이 테마별 심화 이론서 이 강의를 다 여러분들이 완강하신다면 거의 한국사 부분은 여러분들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다라고 제가 자부 또 자신감을 제가 심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치사부터 들어갈게요 정치사 정치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국사 연대표 나와져 있죠 이렇게 쭉 나와져 있습니다 쭉 나와져 있어요 네 전체 연대표가 나와져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니까 여러분들 꼭 참조를 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처음에 보셔도 좋고 중간중간 공부를 하셔다가 어? 이때가 어느 시대지? 그런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교재 16쪽에 교재 16쪽에 역사란 무엇인가 부터 철기시대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란 과거에 있는 사실을 역사가 해석에 의해가지고 재구성한 것을 역사다 뭐 여러가지 말들이 있죠 또 역사가는 과거를 공부를 하면서 현재를 바로 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학문이다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란 이 두 사람이 꼭 나와요 만약에 나온다면 만약에 나온다면 나온 적도 있고요 자 사실로서의 역사 두 가지가 있죠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로서의 역사는 랑케가 강조했어요 랑케 이 랑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일제강정기 때의 역사학자들이 만든 진단학회라고 있습니다 진단학회 이 진단학회가 실증주의 사학을 했었거든요 실증주의 사학 이 실증주의 사학에서 랑케의 사관을 많이 받아들였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록으로서의 역사는 바로 어떤 부분의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카 해가지고 카 해가지고 EH 카가 바로 역사가의 해석을 강조한다 그래서 주관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로 넘어갈게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아주 오래전전이죠 70만 년 전에 이렇게 구석기 시대가 오는데 여러분들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근데 교재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전기구석기 중기구석기 후기구석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기구석기하고 그 다음에 후기구석기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기구석기는 한 가지로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했다 한 가지로 하나로 하나로 여러 가지를 사용했다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로 가게 되면서 중기로 가게 되면서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이 석기의 용도가 반어요 용도별로 용도별로 되어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로 여러 가지가 되어있다 이것은 전기구석기 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 옛날에 유행했던 맥가이버 칼 있죠 맥가이버 칼의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주먹도끼 주먹 찌르게 이 주먹도끼 같은 거 여기 이제 보이죠 주먹도끼 네 이게 주먹도끼예요 이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가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자 그러다가 이제 중기로 가게 되면서 이제 용도별로 변해요 밀기 위한 밀게 긁기 위한 긁게 자르게 찌르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 후기 구석기 가게 되면 거기 나와 있죠 규칙적인 격지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쪼개 쪼개가지고 만들어진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냐면 거기 유적지에 연천정곡리 나와요 연천정곡리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한탄강이 있어요 여러분들 놀러 가신 분들 많이 있죠 한탄강 여기에 70년대 후반에 한 미군이 미군이 놀다가 애인이랑 놀다가 이 사람이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석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 돌멩이랑 좀 다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를 딱 했더니 바로 이것이 나왔다는 거죠 주먹도끼가 나왔는데 이 주먹도끼가 바로 무슨 주먹도끼냐 아슐리안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유럽 애들이 유럽이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쪽에서만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주먹도끼를 사용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찌르기도 하고 베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지 이 하나의 주먹도끼에 여러 가지 용도를 사용할 만큼 그러한 어떤 발전적인 형태를 보이지 못했다 그래서 동아시아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주먹도끼가 어디서 발견됐어요? 여기서 발견되면서 아니다 동아시아도 이런 것을 사용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에 청원 두루봉 동굴 청원 두루봉 청원 충청북도잖아요 청주 근처에 동굴이죠 동굴 동굴에 여기에서 흥수아이라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흥수아이 흥수아이라는 유골이 발견됐다 이것이 이제 발견자의 이름을 따가지고 김흥수 씨죠 그래서 흥수아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이제 중석기 시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시기 이거 거의 후기 구석기로 보시면 돼요 네 잔석기 나오고 네 잔석기 나오고 순배 찌르개 후기 구석기 때에 순배 찌르개가 나오는데 이 순배 찌르개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 부분이 순배예요 순배 이 부분이 순배예요 여기 자루 부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다 나무 같은 거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푹푹 찌르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잔석기도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지도에 보시듯이 지도에 보시면 구석기 시대 때는 이제 그 빙하기와 그 다음에 해빙기가 계속 반복이 되었죠 그래서 빙하기 빙하기 시절 때의 우리 동아시아의 지도의 모습입니다 육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석기 시대 때의 모습은 여기서 간단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로 갈게요 뉴 스톤 에이지 신석기 시대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예요 신석기 시대가 왜 중요하냐면 약 1만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신석기 시대 때가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제 뭐예요 신석기 혁명이에요 신석기 혁명이에요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다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석기 혁명은 바로 뭐냐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농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농사를 질 줄 알게 됐기 때문에 이동 생활하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복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타운이 하나에 조그만 어떤 마을이 형성되죠 그런데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장님과 같은 그런 존재인 족장 마을의 어르신 그런 분들이 그냥 자기 동네 자기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형태의 시족 공동체 생활을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신석기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를 했어요? 이제 농경 생활을 했어요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추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추수를 하면 또 음식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저장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토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토기가 필요하다 이 토기를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토기가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민무늬 토기예요 아이고 이상한 화면 넘어갔죠 민무늬 토기예요 민무늬 민무늬 토기인데 이 민무늬 토기를 청동기 시대의 토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느냐 이른 민무늬 토기다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그러니까 문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게 덧무늬죠 여기 이제 덧 덧을 한 부분이죠 여기에 덧무늬 덧무늬 덧 네 그 다음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 아주 유명한 빗살무늬 토기죠 빗살무늬 네 이거 순서별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빗살무늬 토기에서 특히 여기 이 밑에 부분이 여기 뾰족하죠 나머지는 이렇게 납작해가지고 땅바닥에 세우기가 좋은데 얘는 뾰족해요 세우기가 어렵죠 요것을 보고 얘네들의 거주지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는 곳 모래가 있는 곳이다 모래가 있는 곳 그래서 어디에 거주한다 강가나 해양가에 거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집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 요것은 약간의 암기팁이 있어요 발음 뭐라고요 오신미지암동 오신미지암동 요렇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오신미지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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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양양의 오산리 신석기 신은 신석기예요 그 다음에 미송리 그 다음에 지탄미 암사동 서울에 있는 암사동 부산에 동삼동 강가나 해양가죠 그래서 오신미지암동 오신미지암동 그냥 다른 저기 뭐야 시간에 이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 하시고 끝나세요 따라해보세요 오신미지암동 네 오신미지암동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타원이 형성되다 보니까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샤머니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샤머니즘 이 샤머니즘 애니미즘과 토테미즘과의 차이점은 뭐냐 이 샤머니즘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뭐가 들어가요 매개자가 들어가요 매개자 이 매개자를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무당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당 무당 그러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샤머니즘 자 그 다음에 예술로는 해안가에 살았으니까 조개껍데기 가면 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 뭐 다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꼭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아 여기 나오죠 이제 가락바퀴와 뼈바늘 이것이 이제 의복생활을 했던 것이고 이제 조개껍데기 가면 신석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 볼게요 청동기 자 청동기는 구리에 아연합금을 했다 아연합금이다 아연합금을 했던 것이 청동기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약 지금으로부터 한 5천 년 전에 청동기가 들어왔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청동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키토시베리언이다 라는 겁니다 스키토시베리언 시베리언은 아시죠 여러분들 즉 스키토시베리언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북방 민족을 통해가지고 들어왔다라는 얘기에요 즉 우리가 뭐와 다르다 중국과 다르다 중국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의 민족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한족이죠 그래서 한족의 청동기와는 다른 그런 어떤 북방에서 내려왔던 청동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청동기 때 역시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겠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우리가 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지어요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그냥 잡곡 같은 거예요 뭐 조라든가 피라든가 뭐 수수라든가 먹어도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근데 좀 먹어도 이제 배가 부른 뭐 네 제가 이거를 이제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좀 먹어도 배가 부른 그런 이제 곡식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이때부터 벼라든가 보리라든가 요런 것들을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청동기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동기는 지배층의 유물이고요 피지배층은 여전히 신석기 시대 때에 나왔던 간석기를 이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나오는 반달 모양의 추수형 도구인 반달돌칼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토기 보겠습니다 토기 보는데 여기 이제 이것도 민무늬 토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민무늬 토기죠 이름이 민무늬 토기라고 돼 있죠 네 돼 있습니다 근데 구분을 해야 되겠죠 얘는 송국리고 그 다음에 얘는 미송리에요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되는 거는 바로 미송리식 민무늬 토기에요 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리고 아까 신석기 시대 때에 나왔던 민무늬 토기 뭐라고요 이른 민무늬 토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유물에서 이제 쭉 보시면 비파형 동검 나왔고요 뭐 거친 무늬 거울 나오고 덧띠 무늬 새긴 무늬 토기 나오고 민무늬 토기 나오고 미송리식 토기 나오고 붉은 간토기 나옵니다 후기에 들어가면 붉은 간토기가 나와요 이 붉은 간토기가 이 붉은 간토기가 철기 시대 때의 검은 간토기하고 비교가 돼요 이 색깔이 검정색이고 이건 붉은색입니다 이제 이 간토기라는 말의 명칭 갈았다는 얘기에요 표면을 이렇게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표면을 갈아가지고 붉은색을 입혔다라는 거고 여기는 검은색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청동기 시대 때의 유물이고 이것은 바로 철기 시대 때의 유물이다 라는 거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집터 보게 되면 이제 배산임수 형태의 직사각형 집이다 자 신석기 시대 때도 움집이었어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때도 움집이었는데 청동기 시대 때도 움집이다 이 움집이 어떻게 다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움집인데 이게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때의 움집이죠 신석기 시대 때의 움집하고 어떤 차이점이냐 신석기 시대 때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움집의 크기가 그닥 크지 않죠 그래서 움집이 커요 청동기 시대 때의 움집은 일단은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불을 이용하는 화덕 있죠? 화덕 불을 이용하는 화덕 이것이 벽 쪽에 붙어 있습니다 벽 쪽에 벽에 붙어 있어요 자 이것의 의미는 아 우리가 이때부터 온돌 온돌 생활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돌 생활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이 움집이 청동기 시대의 움집이 용도별로 용도별로 존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용도별로 존재를 했다 신석기 시대 때의 움집은 하나의 움집에 이거 창고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 때의 움집은 용도별로 존재를 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덤으로는 고인돌이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신석기 시대 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그닥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죽어라고 일하고 누구는 뭐 띠까띠까놀고 이런 게 없었어요 다 같이 이제 일하고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했는데 청동기 시대 때에 들어오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했는데 이 계급의 발생의 원인은 바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청동을 사용했고요 청동으로 뭐 했죠 검을 만들었죠 청동 검을 만들었죠 돌멩이 들고 싸울 때보다도 검 들고 싸울 때 천양이차로 달라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을 정복을 해요 그래서 정복 당한 부족은 피지배 계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경이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농경이 발달해서 변화, 보리 이런 것들이 하게 됐죠 그래서 추수를 많이 한 사람들은 계층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의 어떤 구별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청동기 시대 때다 그래서 이 무덤 형태도 고인돌과 같은 그런 무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인돌 북방신 고인돌이죠 남방신 고인돌이죠 이 고인돌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돌무지 무덤이 있는데 이 돌무지 무덤이 고인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돌무지 무덤이다 돌무지 무덤 돌멩이를 막 여러 가지로 얹어놓은 것을 갖다가 돌무지 무덤이다 이 돌무지 무덤의 형태는 우리가 고대 고구려 할 때 자세하게 나오고요 돌럴 무덤 이 돌럴 무덤이 이 돌멩이 고인돌 돌멩이를 올려놓지 않은 그냥 형태의 무덤을 돌럴 무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술로 여러분들 뭐 청동방울이라든가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 나와있는데 그것도 한번 볼게요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이 나왔는데 이 청동 청동방울이죠 이걸로 주로 뭐 했겠어요 제사 지내는 데 이용했어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울주 반구대의 그림이에요 여기에 이제 거북 사슴 호랑이 고래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왜 나와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잡아먹고 싶어서 그 간절한 염원이죠 그 다음에 고령 양전동 알터바이 그림에는 동심원 사각형 십자가형 기하학적 무늬 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다음 철기로 넘어가 볼게요 철기로 넘어가는데 BC 5세기경에 철기가 보급이 됩니다 그럼 역시 철기를 가지고 무엇을 했겠느냐 역시 무기를 만들었죠 철과 청동의 차이는 청동은 무겁고요 농능점이 철기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철기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가벼워요 더 튼튼하고 또 철이 청동에 비해서 훨씬 더 자원이 풍부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들셔야 돼요 청동기 시대 때도 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근데 왜 철을 만들지 못했느냐 바로 농능점을 어떻게까지 올릴 수 있느냐 그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청동기와 철기에 구분하는 그 구분점은 바로 뭐냐면 청동기는 청동을 지배층의 도구로 사용을 했죠 철기는 지배층이나 피지배층이나 다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에요 다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철기가 들어오게 되면서 농기구도 철기를 만들게 되면서 인연 농산물이 나타나게 되고 인연 농산물이 나타나게 되면서 계급이 더욱 전문화되고 분업화가 되고 더 남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 특히 중국하고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교육을 하게 되는 그 증거가 바로 명도전이라든가 오수전이라든가 발량전 중국 화폐가 들어오더라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에 화폐가 들어오더라 라는 얘기에요 그러한 그림들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라는 거 이쪽이 명도전이고 이쪽이 발량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물로 들어가서 철기의 유물로 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동검이 나와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비파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이제 비파형 동검이죠 네 비파모양으로 생겼다 해서 비파형 동검이죠 그래서 간을 세자를 대가서 세형 동검이에요 자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시대 때 누가 뭐래도 청동기 시대 때의 유무입니다 여기 있는 세형 동검은 후기 청동기 후기 청동기에서 초기 철기 시기에 나오는 유물이에요 동검이죠 동검입니다 자 이 세형 동검이 한국식 동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국식 동검입니다 또 여기 이제 거울입니다 거울이 나오는데 여기 때에 나오는 이 거울은 잔무늬 거울이에요 청동기 시대 때에 나오는 거울은 뭐였어요? 거친무늬 거울이에요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거죠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한국식 제작으로 만들어진 기술이다 이걸 말해주는 증거가 바로 무엇이다? 거푸집이다 라는 겁니다 거푸집 거푸집 왜 안 써지고 그래? 짜증나 거푸집이다 라는 겁니다 거푸집 청동을 만드는 틀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철기 시대 때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세형 동검을 가지고 싸웠을까? 네 뭐 후기 청동기니까 싸우기도 했겠죠 근데 왜 철기 시대가 들어오면 싸웠을까? 철이라는 철로 만든 무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가볍고 튼튼한 싸웠다기보다는 뭐를 했겠어요? 어떤 지배층의 권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상징으로 삼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로는 민무늬 토기 역시 또 무늬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검은 간 토기가 있습니다 검은 간 토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청동기 시대 때에 아 철기 시대 때에 유명한 무엇이다? 네 유물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적지로는 여러분들이 무덤 형태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여기 이제 동무덤이에요 동무덤 장독이다 해서 이제 동무덤이죠 이 장독 안에다가 이제 시체를 이제 보관하는 거고요 자 요것이 이제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널무덤입니다 널직하게 이제 관이죠 관 형태로 나온 널무덤 이런 형태로 나타나져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철기 시대 때에 대표적인 어 유물 유적이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어 이 선사시대의 문화가 이제 일본으로 전파가 되죠 그러면서 신석기 문화는 조몬토기 그 다음에 청동기 시문화는 어 야유의 문화 그래서 일본의 조몬토기에 영향을 줍니다 일본의 신석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의 청동기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야유의 문화다 야유의 문화다 라는 거 이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파트 오늘 첫 시간 압축 한국사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조선 그리고 또 여러 나라들 부여국, 우리옥, 옥주동에 삼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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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